지민의 편집 굿모닝 저는 오늘 지금 빨리 나가봐야 돼요 아침 일찍부터 병원 진료 예약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가려고 하는데 어 맞다 이거 진짜 예쁘죠? 이 꽃이 저희 시부모님이 선물해 주신 건데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저희 집에 사람을 초대를 했어요. 제가 남편한테 우리 집에 놀러 오는 손님은 첫 번째로는 시부모님이어야 된다라고 딱 말을 했거든. 그 다음에는 순서는 너가 알아서 정해라. 그래서 일단 저희 시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꽃다발을 주셨는데 저희가 안 그래도 이렇게 굉장히 화이트 톤이잖아요. 근데 딱 포인트 되니 멋있게 여기다 놔뒀어요. 그리고 제가 병원을 가는 게 어디 아파서 간다라기보다는 독일에서 주치의가 있는 게 중요해서 저희가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왔잖아요. 저희가 어디 아플 때 그 전에 동네를 1시간 차를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주치의를 다시 찾아서 바꿔야 되는데 다행히도 어제 여기 근처 병원 중 한 군데 전화를 해서 새 환자 저랑 남편을 받아준다고 해가지고 등록을 하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. 원래 병원 갈 때 지참해야 되는 보험카드랑 접종 기록하는 그 노란 수첩을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남편은 오늘 이제 회사를 가서 같이 못 가니까 제가 남편 거까지 같이 이렇게 지참해서 병원에 한 번 가기로 했어요. 간 김에 제가 또 요즘에 조금 몸 상태가 조금 별로 안 좋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것도 같이 이제 상담을 한 번 해보고 이제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한번. 그러면은 지금 몇 시지? 어 지금 8시 반이네요. 빨리 가야겠다. 챙겨야 이게. 열쇠 마스크. 유 entschieden. 맛있다. 고춧가루는 우와. 맛있다. 나이 고춧가루는 춤리. 예를 들어요. 후에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young-wh Spreading 들림이 그걸 안에서 고춧가루는 캐릭터고 지금 영상마다 좀 보셨던 곳은 외국인 지참이에요. 그럼요. aced 기다림을 보내주세요. 고춧가루까지 다 볶아 찍을게요. 아, 저는 그 분이 생각해줄게 되는 거에요. 다이리. 아, 제주가 도führ하기 뭐. 너의 손에서 아주 그런데 옷을 선하죠. 오늘은 불고기를 할 거예요. 어제 냉동해놨던 소고기를 냉장고에 넣은 다음에 해동을 해놓은 거거든요. 대충 얇게 썰어서. 이 한국 진짜 불고기처럼 썰려면 살짝 얼렸다가 썰면 훨씬 더 얇게 잘 썰 수 있는데 그냥 대충 칼로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썰게요. 이 정도만 해도 괜찮거든요, 솔직히. 고기를 독일 덕목점에서 얇게 한국 불고기감처럼 잘라주세요라는 요청이 어쩔 때는 좀 무리를 쏟아있거든요. 왜냐면 저희도 보면 이렇게 생고기를 얇게 그 사람들이 기계로 짜준다고 해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얇게 안 잘릴 때도 있고 그리고 계속 막 더 얇게요, 더 얇게, 종이처럼 얇게요, 아니면 뭐 살라미처럼 얇게요,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기도 하는데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안 된다고 할 때도 있고 좀 단골 되면 어느 정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각양각색이죠. 저희는 그래서 맘 편하게 아예 고기 자르는 기계를 집에다 갖다 놨는데 확실히 나는 가족 다니고 고기를 정말 먹는 거를 좋아한다 하면 진짜 고기 써는 것도 사는 거 추천드릴게요. 저도 원래 그걸로 많이 사용을 해서 고기 얇게 자르는데 사과를 원래 반 개만 넣어도 되는데 이번에 사과가 진짜 너무 달고 맛있어가지고 한 개를 다 넣어버렸어요. 이거는 설탕은 조금 덜 넣을 수 있겠죠. 더 마실 수 있을까? 더 마실 수 있을까? 한 스푼. 이렇게 바꿔주면 끝. 맛있겠다. 한 10분, 15분 정도 채워두고 점심시간이니까 바로 조리하면 될 것 같아요. 절반만 일단 해서 넘어들면 다 저녁에 먹고 음식. 둘이서 이 정도면 되겠죠? 점심시간은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저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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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녁 오, 베린, 네? 저는 저녁에 왔어요 다시 베린 저는 베린에 있었어요 저는 베린에 있었어요 13년 전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거기서 무통먹자 고기 바래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알겠어요 2시간 정도? 아니 20분 참 잘 못하고 빨리 네 그럼 제가 배고ichWow 네 물론 조금 더 비rás kalau 많이 바이러스 더 좋음 아참이, 만약에 사람들에게 인사드립니다. 20분정도, 내가 도와드릴께요. 그리고 우리에게 인사드립니다. 갈비, 갈비? 갈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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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약속이 있어서 제가 전철원을 타러 왔는데, 지금 눈으로 뛰는 불가이야. 집에서 나오고 있어요. ýchazzi에서도 햇볕이 너무 세서, zus sehe glow ride isn't megas. 등ents 부흥이 안 zoattieаться까? 초 bas non-mic pena though. 우리 2, 30분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. 뛰어서 늦지 않게 탔고 저희도 슈트카드 시티센터보다 좀 더 멀리로 이사를 와가지고 여기서 슈트카드 시내 가는데 이 열차 하나로 그냥 쭉 가거든요. 교통비만 13유로 가까이 돼요. 그러니까 한 15,000원. 이거 한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타는데 근데 그게 이제 데이 티켓이어서 구간에 있는 모든 대중교통을 다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쓸 일이 또 뭐가 있겠어요. 여기서 시티센터 갔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놀고 나서 쓰려오는 거. 거의 웬만하면 이것밖에 안 타는데 교통비가 그렇게 깨진답니다. 그래서 당연히 이북 리더기 챙겨왔답니다. 무슨 일이죠? 날씨가 무슨 일이죠? 아, 여기가 있다. 저쪽에 있어, 저쪽 길건나면. 여기가 진짜 찐 일식지. 런치 메뉴도 나쁘지 않고. 저는 런치 메뉴 플러스 스시를 또 낱개로 시키거든요. 스시를 사시면 이걸 먹어야 뭔가 여기까지 온 그런 그런 게 있으니까. 평상시에 못 먹는 거. 낱개도 또 있는데. 낱개도 없을 게. 낱쓸. 이게 진짜 초밥이죠. 이거 우니. 이거 두 개 추가로. 참치랑 우니 추가로. 참치 어제 들어온 거. 저 이거 다 먹어도 살짝. 아 진짜? 그냥 먹어봅시다. 그냥 이거. 아니 그거 진짜 부족해요. 부족해. 그럼 부족해요. 다시 하나 더 하려고. 아니. 그럼. 아 진짜 부족해. 좋아. 네가 어디서 했지? 내가 어떻게 해냈어. 언제에 이렇게ties니. 그런 소리가 없어. 하다. 나 좀 아파. 내가 어디서 묻은 거지? 나. 오늘 저녁이 씻고. 아, 난 거. 뭐예요? 두 가지. 아, 이거 뭐야? 다, 이거 왜 이렇게 더러워, 톤이? 아 뭐 된 흘러 오는 주 주스 마스 엑덴 해니 이 얘기하는 남편 스탑의 맘 avant 9 후 아는 걸은 깊은 뭐 나로 실로 웨이 살아내셔스 그서 마주쇼 마스 합니다 ket는 마이크 예 고풀따을 2미로 비츠 택 ble 너 세 분 c